자 장태빈이 다시 한번 빠르게 이번엔 직접 올라가 봅니다 장태빈 자 전현우가 다시 장태빈에게 장태빈의 돌파 직접 올라갑니다 장태빈 좋은 플레이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자 이번에도 이번엔 장태빈의 센스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전현우의 득점 다시 빼줍니다 장태빈이 올라가 봅니다 장태빈 두 경기 연속 20점 기록을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와 지금은 놀라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